곰은 꿈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 동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곰 꿈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태, 감정,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곰은 꿈에서 종종 보호, 힘, 인내, 그리고 자연의 힘을 상징합니다. 곰은 특히 자연 속에서 고독하고 강인한 생명체로 이러한 특성들이 꿈 속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곰 꿈을 꾸며 그 이유는 종종 심리적, 정신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곰은 보호자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곰이 새끼를 돌보는 장면은 특히 모성애와 보호본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꿈 속에서 곰이 나타난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곰은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행동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외부의 강압적이거나 빠른 행동과는 다릅니다. 곰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스스로의 힘을 믿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곰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로 이는 휴식과 재생,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곰 꿈을 꾸는 사람은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는 그 변화의 과정에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곰은 강력한 야생동물로서 억눌린 분노나 좌절감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꿈 속에 곰이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억압된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곰이 꿈에서 나타나 이러한 내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곰이 꿈 속에서 평온하고 조용하게 있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인 평화와 균형을 찾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곰이 활동적이지 않고 조용히 있는 모습은 강인하면서도 차분한 내면의 힘을 상징하며 현재의 상황에서 무리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곰이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또는 억압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압박감이 꿈 속에서 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을 때 내면의 갈등이 표출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곰이 쫓아오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부담이나 압박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꿈 속에서 곰으로 나타나 쫓아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곰과 싸우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삶에서 어려운 문제나 도전을 마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곰의 강력한 힘과 맞서는 자신의 내적 힘을 상징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암시합니다. 새끼 곰이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보호본능, 책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새끼 곰은 아직 성장 중인 상태를 나타내므로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거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꿈꾸는 사람이 돌보고 싶은 무언가나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한 남성은 자신이 산속에서 커다란 곰을 마주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곰은 그를 위협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한 상태로 그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당시 자연과의 연결이 부족하다고 느끼던 시점이었고 꿈은 그에게 자연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는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실제로 자연을 더 자주 방문하며 내면의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 여성은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에 곰에게 쫓기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이 곰은 그녀를 끝없이 쫓아왔고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꿈은 그녀가 직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해 내면에서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을 꾼 이후 그녀는 직장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고 그 후에는 곰 꿈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곰과 싸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에서 그는 곰에게 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웠으며 결국 곰을 이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내면에 잠재된 힘과 인내심을 상징하며 현실에서도 그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꿈을 꾼 이후 다시 한번 사업을 정비하고 결국 사업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곰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곰은 강력하면서도 차분한 힘을 상징하며 때로는 보호자이자 지도자로서 때로는 억눌린 감정의 상징으로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곰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내면의 감정이나 상황을 재정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곰 꿈을 꾼 사람은 자신의 꿈을 통해 내면의 문제와 감정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잠재된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곰이 나타나는 꿈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시기임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곰똥 속에서 옥이 나오는 꿈 생산, 유통,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진다. 소비자 취향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한다. 재물과 돈이 생긴다. 곰똥이 상같이 보이는 꿈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벼락을 맞아 부자가 된다. 곰 새끼 한 마리를 집안으로 가지고 오는 꿈 예쁜 딸을 출산하게 된 곰에 관한 꿈 자신에게 벅찬 일이 생김을 예견하며 권력이나 재물 등이 생긴다. 권력자, 단체, 세력, 권력, 재물 등을 상징한다. 곰에게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꿈 곰에게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 면에서 온세가 호전되고 모든 일이 솔솔 풀린다. 곰을 보거나 곰과 노는 꿈 곰을 보거나 곰과 노는 꿈은 큰 부자나 권력자와 교류하게 되거나 태몽이다. 태몽이라면 부자가 되거나 큰 조직을 책임지는 인물이 될 악의를 안는다. 곰을 죽여 쓸개를 가지는 꿈 곰을 죽여 쓸개를 가지는 꿈은 하는 일이 대성곰을 거둘 것을 암시한다. 시험이 있으면 합격한다. 또는 큰 조직의 이권을 차지하거나 커다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곰을 죽여 웅담을 얻는 꿈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세인의 주목거리와 흠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작가는 작품의 성공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곰을 죽이거나 위에 올라타는 꿈 곰을 죽이거나 위에 올라타는 꿈을 꾸게 되면 소속된 단체에서 주도권을 잡거나 지도자가 된다. 죽인 곰에서 웅담을 얻으면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큰 재물을 얻게 된다. 곰을 타고 길을 다니는 꿈 정당의 당수나 공공기관의 지도자가 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과 관계되는 일에 부딪히게 되고 그 일에 빠져들게 된다. 곰의 공격을 받는 꿈 곰의 공격을 받는 꿈은 곰으로 동일시되는 인물에게 가지는 부담을 의미한다. 즉 부모님이나 윗사람의 간섭이나 보호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다. 또는 대항하기에는 힘이 세게 느껴지는 권력자나 세력 환경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곰의 대변에서 금이나 은이 나오는 꿈 돈과 재물이 들어오고 생산이나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성과를 올리거나 소비자 취향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 곰이 걸어가다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 외출, 출장, 여행을 했다가 중도에 사고가 난다. 교통, 비행사고 등이 발생한다. 곰이 나도는 꿈 건강면에서 뭔가 돌발적인 상처나 사고를 당하게 된다. 곰이 나무 위에서 이쪽저쪽 나무로 옮겨 다니는 꿈 주거지나 사무실을 이전하게 된다. 사업관계로 분주해진다. 곰이 나무를 기어오르는 꿈 곰이 나무를 기어오르는 꿈은 자신이나 가족 중 한 사람이 승진하거나 출세한다. 즉, 어떤 조직의 최상층에 진출하거나 권력의 핵심 요직을 차지할 것이다. 곰이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짐 곰이 때를 지어서 집안으로 들어온 꿈 생산, 무역,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 곰이 새끼 낳는 꿈 구인과 세댁은 훌륭한 자식을 낳고 사업발전이나 새로운 상품개발 등을 암시 곰이 예쁜 새끼를 낳는 꿈 훌륭한 자식을 낳는 태몸이다. 사업발전, 신상품개발, 무역수출 등이 있다. 곰이 자기 집안을 어슬렁거리는 꿈 곰은 심리학에서 어머니와 동일시된다. 따라서 꿈의 상징 의미 또한 어머니, 모성, 어머니의 간섭과 압력을 나타내며 임신, 남녀를 불문하고 권위와 권력을 가진 인물을 상징한다. 또한 곰은 재물, 권세, 큰일, 단체, 조직을 상징하기도 한다. 곰이 자기 집안을 어슬렁거리는 꿈에서 어슬렁거리며 다른 것은 어머니를 나타내고 집은 꿈을 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므로 어머니의 압력이나 지배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곰이 자신을 공격하는 꿈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꿈 곰이 자신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꿈 윗사람이나 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함을 암시 곰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정신적으로 어머니에게 집착하고 있거나 불안하여 독립하지 못하는 꿈 꿈의 곰에 변해서 금이나 은이 나왔어요. 돈과 재물이 들어올 것은 암시하며 생산이나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성효과를 올리고 소비자 취향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불이 난 집에 뛰어들어 새끼 곰을 구해내는 꿈 꿈 속에서 불이 난 집에 뛰어들어가 새끼 곰을 구해냈다면 이 꿈은 아들을 임신하여 순산을 한다는 암시가 담겨있는 행운의 태몸이다. 사자 호랑이 곰 등의 맹수들이 서로 무럭뜯고 싸우는 꿈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한 이익을 위해 별두를 벌이게 된다. 소송 싸움 등을 하게 된다. 새끼 곰과 장난치는 꿈 미혼 여성이 꾸면 결혼에 대한 기대어 불안을 반영한 꿈 기혼 여성은 태몸이거나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의미한다. 수십 마리의 곰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생산 무역 유통업 등에 투자하면 톡톡히 한 몫을 챙기게 된다. 재물 행제소가 있다. 살가 많이 위에 곰 여러 마리가 올라앉아 있는 꿈 한 해 동안 농사가 잘 되어 많은 수확을 하게 되며 집안에 많은 돈과 재물이 들어오게 된 살섬 위에 곰들이 앉아 있는 꿈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일이 잘 되고 풍년이 들어 많은 수확을 하게 된다. 집안에 재물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영세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상하게 된다. 업찬에서 곰 울음소리가 들린 꿈 5편 소식 등이 있으며 평소 바랐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뜻하지 않던 곳에서 행운을 맞아 작은 재물과 이익이 있음. 어떤 사람으로부터 펜더곰 한 마리를 선물 받는 꿈 노총각이나 수총각은 아닌 밤중에 행운의 여신을 맞이하게 되고 킹크빛 결혼의 단 꿈을 꾼다. 결혼, 사랑과 행복, 결합 재물, 행제, 행운 등이 있다. 어미 펜더곰에게 대나무순을 받는 꿈 친구나 애인에게 예쁜 선물을 받고 사랑과 우정의 표시를 한다. 죽은 곰의 쓸개를 구하는 꿈 일이 잘 추진되어 세인의 이목을 한 몸에 받게 된다. 집마당에 탱크만 한 곰이 꿈적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꿈 부동산, 주택, 아파트를 사두면 되기라고 건축과 개축을 하면 부자가 된다. 펜더곰 새끼 한 마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 확실한 태몽이다. 펜더곰 새끼들끼리 재롱스런 짓을 하는 꿈 장기자랑 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고 상품을 받는다. 야유회, 마당놀이, 춤 등의 즐거움을 갖는다. 펜더곰 여러 마리가 대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 꿈 집안이 화평하고 내조의 힘으로 부자가 된다. 협동심, 공동체 등 조화와 질서가 생긴다. 펜더곰을 타고 대나무 숲속으로 들어가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펜더곰이 대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입신양령하게 된다. 입하, 당선, 합격, 자격취득, 성공 등의 눈과 서광이 비친다. 펜더곰이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봉사한다. 행제, 기쁨이 생긴다. 펜더곰이 발을 물어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하는 일이 속 시원하게 풀린다. 재물, 물품, 행제가 생긴다. 푸른 대나무밭에서 펜더곰 한 쌍이 놀고 있는 꿈 선남선녀가 문화예술의 공간에서 달콤한 사랑의 이기꽃을 피우게 된다.